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? 여기요? 여기 이제 날씨도 놓고 해가지고 여기 수상례자로 잠깐 와봤습니다. 오늘 뭐 하실 건데요? 오늘이요? 뭐 여기 근처 드라이브 좀 하려고요. 이거 맞아요? 이거 아니고 저기 주황색 접근입니다. 드라이브 좀 하려고. 아 네. 아 네. 에이 그 subject 부족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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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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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. 뛰어나봐. 투공. 야, 뒤에 추려. 잘 안 들리다. 피곤해. 야, 너무 늦은거 아니냐. 야, 너무 늦은거 아니냐? 야, 뒤에 추려. 여기 계신지? ㅋㅋㅋㅋㅋㅋㅋ 아, 여기 계신지? 야, 여기 계신지? 여기 앉아 jegen 저기서 떨어지면 І 오오오오 동민이랑 리듬이 없어졌어 얘들아 가자 으악 으악 참고 바로 왔다 이리로 아 참았어 다행히요 야 온다 야 온다 어 형 나 잡고 간다 나는 형 나는 잡고 가야지 야 이리와 땡겨요 쉽지 않을건데 땡겨줘 번호 번호 갔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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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무서워요 브이 한번 해주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희 뒤에 돼지 두 명이 뛰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떨어져요 아직 아직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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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셋 셋 너네 그거 같다 뭐지? 태상구조대원들 너네 그거 같다 뭐지? 근데 이렇게 대비가 너네 그거 같다 뭐지? 태상구조대원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